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 21일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병원 아래에 헤즈볼라 자금이 보관된 벙커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이애 지역의 알사엘 병원 지하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용하던 구조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동영상과 그래픽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이 벙커 안에 금과 현금 5억 달러가 있다고 밝히며, 레바논 국민과 정부, 국제기구에 헤즈볼라의 테러 자금 보관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